오늘 소제목 5절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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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입니다. 야 진짜 인생 마지막을 야 저는 그 목사님 내일을 보면서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슬람 분화가 엄청 세거든요. 이 티르키에죠. 원래 티르키죠. 국가민이 바뀌었죠. 티르키에. 이 티르키에가요. 이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티르키에. 그래서 이번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어린이들 수백 명이 죽은 병원에. 북탄에 터져가지고 병원에 난리가 났는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티르키에 사람들은요.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주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슬람 문화가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의 어떤 더러운 종교의 영이 티르키의 국민들을 감싸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영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민기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도저히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는 결코 쉽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성준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례된 바울과 우리 형제 기원에는 우리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돕자 또 내가 평강이 이를 원하노라 서성호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매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마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도 아니고 교회의 뜻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뜻도 아니야. 장노님의 뜻도 아니야. 우리는요 사미일차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뜻에 뜻이 뭐예요? 바램. 그렇죠? 바램.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 하나님의 바램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성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누구예요? 성부죠? 성부. 성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우리 성부께서 자비의 아버지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부는요. 자비로우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없이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있잖아요. 인류를 바라보실 때 정말 불쌍해요. 자비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 우리 성부께서 자비로우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티르키에르 성교사를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일단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암에 걸렸었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말기암 환자예요. 죽을 날이 1년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터키에 가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순교당하려고 했잖아요. 순교당하려고 가요. 그거는요. 순교가 아니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만지는 게 아니라 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서 순교자의 순교자의 명단에 들어가려고 해요. 진짜 어리석은 거야. 이해 되죠? 여러분들 성교를 왜 나가요? 순교당하려고? 성교를 순교당하려고 나가요? 순교당하려고? 영혼을 건지러 가야지. 그쵸? 영혼을 건지러 건지려고 가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거는 그쵸? 순교 맞지만 내가 얼마 남잖아. 말기암이라서 어차피 죽을 거 애들이 가서 목패이나 당하자. 그게 진짜 무식한 거야. 진짜 미연한 거야. 진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내가 있잖아. 귀신축만 해요.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어떤 이상한 그 성교단체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성교를 나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목베임 순간이야.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참수시키는 이슬람 단체를 만나가지고 내가 목베임 순간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대. 그래서 이제 순간이야. 잠깐 주인 부인하고 좀 있다가 막사에 가서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저저하는데 그냥 목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끝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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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있잖아요. 중동국가에 여행 갔다가 또는 성교사로 갔다가 그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단어를 써야 되나? 그렇게 있잖아요. 의미 없이 그게 아니라 더 성장해야 돼. 더 낮춰야 돼.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온전한 심부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자라야 된다니까.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야. 성교는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고. 닮에서 길거리에서 사도바울이 바울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당장 모렸나요?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해 되죠? 아라비아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은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사도바울이 거장이지만 주님 만난 직후에 거장이 아니에요. 시간이 이럴수록 거장이 돼가는 거지. 거듭나자마자 초신당 때 주님 만나자마자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야. 여러 이상한 단체들이 그 사람의 신앙 신앙의 성숙도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보내. 그냥 막 보내.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성교단체가 신앙의 성숙도도 확인 안 하고 예를 들어 영적으로 진짜 들었는데 보냈다가 첨수원장 앞에서 주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한 영원도 아니야. 그러면 그 성교단체의 출장들과 리더들은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실족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목사를 아무나 하나? 성교단체를 아무나 세우나? 뭐 있잖아요. 대충 대충 보내고 대충 훈련시켜서 대충 영상 떼어가지고 열정 있잖아요. 가짜 열정. 가짜 열정을 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성교단체 몸집은 커지겠지. 몸집은 커지겠지.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내가 만명을 느끼는 내가 만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이끄는 목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죽겠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칠레는 남의 짐사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제 남편한테요 온갖 쌍용을 듣고 저는 오늘 죽어버릴 겁니다. 설득을 해요. 설득하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7년 동안 제가 부목사님한테 이런 문제로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두 번 요청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표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죽습니다. 이미 약을 물컵에 탔습니다. 염산입니다. 염산. 목사님 염산이에요. 이 몸 넘어가자마자 제 10도부터 제 소장 대장 위장이 다 녹아내릴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분이 죽어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부목사들한테 주소를 안 하라고 달려갔더니 진짜 죽인 거야. 아니 이 땅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게 되겠죠. 어떤 성도가 내가 목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은 걸 확인하고 내가 철저히 회귀하고 마흔 명이 아니라 그걸 다 찢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를 찢어가지고 어떤 부목사한테 천명 누구한테 천명 찢어가지고 나는 삼백 명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몸짓만 키우려고 했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아서 사랑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고 사실 마흔 명의 교회를 감당하려니까 제 역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집사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죽은 사건 이후로 저는 대형교회의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런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말년에 말년에 60대 6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회심한 목회자는 다행이야.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이 교회가 몸집이 큰 것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따돌리지 못하고 그런 영혼들이 추구한다면 아니 내가 최선을 다는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교집단이지. 사교집단. 자 이 땅에 그런 요리가 참 많을 텐데 참 큰일이죠. 2장 17절이요.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사람의 육을 입었다는 거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성부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죄들이자 죄들을 구속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비하심은 누구의 자비예요? 예수님의 자비야. 아까는 성부가 자비롭다. 자비하시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자비하시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진짜 우리를 불쌍히 하고 계시는 자비가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저는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제가 염려가 돼요. 요즘은요. 이재철 목사님이 염려가 돼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요. 아주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이에요. 성경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누굴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성도들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모든 성도들은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는 부의 부라는 욕심에 이끌린 성도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부자가 되려는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돈에 미우게 된 가짜 성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 있지 않았다. 이게 있잖아요. 부자 청년의 의미를 그 부자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 있지 않았다. 대신에 너는 돈을 사랑했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건 곤란하시지.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돈이 좀 있잖아요. 성도들이 상하기에 돈 좀 있으시네. 제가 말하는 건 2억 3억 4억 4억 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수십억 이에요. 목사가 수십억 이 있잖아요. 누군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부자 청년의 비유를 그렇게 설교하실 수밖에 없어. 왜요? 나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설교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더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설교를 해요. 자기 방어적. 그래서 이철철 목사님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왜냐면요. 왜 위험하냐면 기타 있잖아요. 자기를 제껴놓고 지금 부자인 성도들에게 면제부를 주게 되거든요. 면제부여.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부자로 살아도 괜찮다. 사람을 중요시 여봐라. 이렇게 말씀을 변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철 목사님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왜냐면요. 만약에 그게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풀게 되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고요. 한 개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철 목사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을 종교의 영에 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감하게 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종교의 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말씀을 푸는 게 종교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뜻에 벗어나면 종교라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말씀을 푸는 게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화무사림도 종교의 영에 심취한 이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방식대로 막 개새끼들아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당대상에서 개새끼 PD 출첩 1년 전에 있잖아요. PD 출첩 방송당한 자료를 보니까 PD 출첩 사람들한테 개새끼라고 개새끼라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욕을 못하게 되는데 자기 자기 성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상관없이 말씀을 취합해서 자기 방식대로 설교하고 영웅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목사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있잖아요. 구원의 길 속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목회자가 함께 하느냐 사탄의 영에 니옥의 영이 이끌는 목회자가 함께 하는 이 갈림길에서 무시무시한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야 진짜. 그런데 있잖아요. 이 썩은 물 있잖아요. 썩은 물 이 미옥의 영에 미옥의 영이 이끄는 목회자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의 영 사탄의 영 이 미옥의 영이 이끄는 목회자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나도 미옥이 돼요. 나도 헌발리 나오고 육점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옥이 되면요. 하나가 되는데 육점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까두면 죽어라는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하고 친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자료들 안 믿는 사람이랑 이 맞선도 보지 말라고 사랑제일교회 문 입구도 가면 안 돼. 우리 천지교회 있잖아 입구도 가면 안 돼. 어? 내가 영이 내가 영이 약할 때는 가서도 안 돼. 뭐 신천지 가서도 안 돼.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유혹이죠? 유혹하여 가로대. 또는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래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 발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27절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오사님 저 거듭난 것 같아요. 저 예수님 믿거든요. 3의 1제도 믿습니다. 오사님 누가 보검 10장 27절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냐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하라.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야.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구보가 뒤늦게 회귀하고 돌이켜서 쓴 책이 서신이 야구보사예요. 유난히 왜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보가 행함을 이겼을까요? 진짜 있잖아요. 한때는 형을 막 원망했거든. 형을 불신했거든. 육신이 형으로 안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깨지고 나니까 내가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었던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구보사의 기록이 그렇게 행함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뭐라고요?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를 말씀을 아각대를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살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 들어올 영원한 생명이요.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파하신다. 산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야. 산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말씀을 행해야 돼. 말씀을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뭐라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한마디로 척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요 내가 척하는지 안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능한 사람도 알아요. 척하는지 안하는지 성능한 사람도 알아. 예수께 어쩌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사 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은요. 해발 예루살렘은 해발 800미터 높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해발 800미터 높은 고지대에요. 고지대. 그 고지대에서 여리고로 여러분들 여리고는요. 거꾸로 있잖아요. 해발 마이너스 200미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은요. 가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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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험해요. 가파르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를 뭐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을 유대 광야라고 유대 광야야. 광야. 사막길이야. 사막길. 그래서 옛날에 도족들이 반한다. 도족들이. 강도요.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이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했대요. 피했대요. 이 거반 죽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맞았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겠어.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남뉘다 사람들이 인간 지급을 안 했던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게 자비야 자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주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철이 이 아가께 사랑의 사랑으로 보면 이 한 목회자는 탈락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내내 살게 되면 주인을 모시는 날 탈락 또한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한 장모님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가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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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제가 내비인을 또는 제세상을 목사 또는 장로라고 비교했지만 목사든 장로든 그 어떤 성도일지라도 이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피해가면 행하지 않으면 훗날 주님 오시는 날 있잖아요 니가 누군지 나를 도무지 모르느라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마리에는 어떤 건 누굴 말하냐면요 어떤 지금은 교회를 떠나있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있는 어느 한 성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와 가까이 가서 네 점점점점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했다면 비록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상처가 너무 심해서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너무 상처가 심해서 이제는 어떤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거야 어떤 교회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사랑해요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겨울날 누가 술을 먹고 얼기 직전이야 아무도 돌보지 안고 교회 앞인데 어떤 성도도 돌보지 않는데 교회를 떠나 가짜 성도가 아니라 방황하는 성도가 그리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가 그 영혼을 일류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영혼을 돌본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냐고 제가 지금 한 비유를 들었지만 그렇죠 제가 한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가 아가페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자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한마디로 자비를 베풀라 하십니다 이게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개명 둘째 개명이 있는데 이 둘째 개명 첫째 개명 다 아가페인데 이 둘째 개명 있잖아요 이 아가페 사람 이웃을 향한 아가페 사람과 자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주변 영혼들을 극률이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이 아가페 사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 세 명 중에 한 제사장입니까 또는 내외인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사마리아인을 달리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성장되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아직 정말 크진 않지만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경애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길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향해서 속으로 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픈 것과 힘든 것을 싸매고 돌보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란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를 받습니다 사이와 오자 양충원절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다섯 번째 자비를 받습니다 이 자비가 주님 개명 안에서 이 악압의 사랑 안에서 이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파도 쳐서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자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더욱더 경고히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